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아놀드호 안녕하세요 노이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지형짐을 이용하기 이게 뭡니까? 이게 대리석 의자 같죠? 네 의자 같죠? 의자치고는 굉장히 작은데 이걸로 가할 수 있는 운동 하나 미션 이걸로? 스테이크? 스테이크? 스테이크 운동? 오오오 자 유산소재 운동이죠? 몇번 해야 됩니까? 요거 뭐 20번씩 3세트 요거 20번씩 3세트요? 가볍죠 아주? 네 좋아요 저는 사이드 스테 이렇게 이렇게 오우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좋은데요? 네 같이 합시다 같이 할까요? 하나 본인거 하라고 본인거 아 제거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30회 정도 3세트 하시면 심장이 아마 벌렁벌렁 하실겁니다 inquenn 아 아니요 스테이크 이루어 아니요